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섹소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텅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텅잉에 대한 제 강의가 한 두개 두세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가르쳐 줬을 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안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악기가 있다 하면 악기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른 곡이 있어서 나는 텅잉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소리가 별로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면은 제가 진또베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진또베기 중에서도 처음 부분인데요. 멜로디 처음 부분인데 허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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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통잉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옆에 보시면은 같은 음일 때 투,둣시라고 되어 있고 다른 음일 때 투,읏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둣,읏 자 이런 음들은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 음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빠른 곡에 있어서 우리가 음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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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이렇게 연주했을 때 아무래도 좀 세련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투둣, 투믓을 제가 한번 발음으로 정확하게 섹스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섹스폰이 앞에 있으신 분들은 투둣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은 음. 제가 진또배기 첫 부분이 파파랄라 이래 됐는데 파이 샵이 붙으니까 이제 피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피피랄라 할 때 제가 피피해서 투둣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제가 투둣, 투둣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투둣 했을 때 투둣이 깔끔하게 딱 이렇게 멈추지가 않는다면 강약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둣 하고 세우는 부분을 크게 만약에 악기를 불게 되면 투둣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불지 마시고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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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자, 이런 식으로 부시면 약한 부분에서 깔끔하게 탁 멈추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둣, 투둣 할 때 많이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발음 속에서 강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도백이, 이게 보니까 템포가 한 14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확한 발음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약 조절이 안 돼서 둘, 시오자 들어가는 스테카토 부분에서 음이 많이 밀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발음과 강약 조절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아마 깔끔한 소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반주기로 한번 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140 템포입니다. 그런데 투두시라는 발음이 아닌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별로 신나는 노래에서 신나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밋밋한 그냥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같은 음일 때는 투두시라는 것입니다. 투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보면 투두시라는 것입니다. 미래 시시가 있죠. 음이 바뀔 때 음이 다른 음일 때는 투두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약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강약이 아닌 그냥 크게만 두 개를 부르면 읏 부분도 밀리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읏 하고 이래 밀리죠? 읏이 아닌 읏!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음... 깔끔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또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곡만 앞에 쪽에만 잘해도 빠른 곡이 있어서 아마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해봤을 때 어... 잘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툴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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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툴툴툴툴툴툴 앞에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템포가 140 이지만 150 160 넘어가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도백이 이 첫 부분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고 강약을 하고 있는지 강하게 약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발음 그리고 강약 조절 소리가 깔끔하게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진도백이 2차는 버전인데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될 때는 내가 왜 안될까라고 좀 생각해보시고 정확한 발음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